그 누구의 신념도 백성의 목숨보다 중할 순 없다 조용히 살걸요 태호가 황방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검의 미친 자라더니 거론 덕후로 안타서도 조림호 내 딸 어딨소 다르고 있는 강을 따라가다 보면 도외들이 모여 있는 걸 난 나라가 다시 고통에 놓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나에겐 그 아이가 나라여 갔다 그 아이가 나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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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논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권이란 그저 그 아이가 나라가 그 아이가 나라가 그 아이가 나라가 그 아이가 나라가 따라다녀 한글자막 by 한효정